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잉뉴스 앵커를 맡은 윤스타입니다. 7월에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위의 시작인 7월, 센터의 다양한 정보는 원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선생입니다. 7월에는 1년 중 가장 특별한 센터의 기념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는데요. 원선생님, 7월 20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센터 개관일입니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7월 20일 개관을 시작으로 벌써 5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개관을 기념하여 센터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관련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에는 저희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개관 5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데요. 5주년 시상식부터 판타지 랜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같이 진행하는 날입니다. 판타지 랜드는 어떤 행사인가요? 판타지 랜드는 아이들이 실내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 랜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젤 캔들 키트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서둘리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이번 7월에는 영화보육과정, 조리사 위생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진 어린이집 견학을 통해 우수보육시설 탐방, 보육환경 견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진 어린이집 견학을 통해 우수보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6월 대체조리사 설명일을 기점으로 어린이집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7월에도 다양한 기간에서 신청을 해주셨고 특히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저희 대체조리사님들께서 우수기관에 견학을 가신다고 하니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행정매니저 지원 기간을 모집하고 있다가 하는데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매니저 관리자 홍민우입니다. 7월 끝으로 상반기 행정매니저 지원이 종료되고 8월부터는 새로운 58개소를 선정하여 행정매니저를 파견합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일자리정보망을 통해 하반기 지원 기간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특히 7월에는 행정매니저 상반기 평가회와 하반기 설명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 전역 신청 어린이집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7, 8월 프로그램 신청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초계국수 만들기, 미끌미끌 미용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니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바로 공통부모교육인데요. 원선생님. 네, 공통부모교육 안내입니다. 7월에 있을 개간 5주년 행사에서 판타지랜드를 이용하시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바다어왕 젤 캔들 키트를 배부하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7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클로버 부모교육 아름다운 이웃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통부모교육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슈퍼데디 육아아빠단 사업입니다. 6월 육아아빠단은 미션 활동이 진행되었었는데 7월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6월에 이어 7월에도 에코미션도 친환경 세제로 설거지를 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슈퍼데디 육아아빠단 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1대1 양육 코칭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7, 8월에는 다가오는 초복을 맞이하여 초계국수 만들기 비대면 요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무더운 여름 초계국수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더위도 날리고 가족의 건강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 안내입니다. 본센터에 있는 아이팡팡 안진호 선생님 아이팡팡 놀이터 담당자 안진호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동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5주년 기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놀이체험실 내 케이크 그림을 찾는 모든 가정들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모험과 환상의 나라 판타지랜드를 준비하였습니다. 트램폴린, 유니콘 회전목마, 롤러코스터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동산을 즐겨보시고 젤 캔들 키트도 함께 받아가세요. 네, 아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이꿈 도서관입니다. 네, 아이꿈 담당자 김나희입니다. 지금 아이꿈 도서관에서는 개관 5주년 행사와 더불어 아이꿈 도서관에서 행사 당일 기존 도서 3건이 아닌 도서 5건을 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꿈과 희망이 자라는 아이꿈 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아이꿈 도서관으로 꼭 놀러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실입니다. 얼수 시간제 보육교사 김민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제 보육교사 김민정입니다. 7월에는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주년을 맞이하여 즐거운 오후, 해피데이, 오늘도 놀아보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시간제 보육실을 5시간 이상 이용하면 제비뽑기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리고 또 5시간씩 5일 동안 증원하는 아이들에게는 파우치 두포 고래컵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안심보육 시간당 천원. 얼수, 맘 편한 시간제 보육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본센터 얼수 시간제 보육실, 맘싸우구 장난감 도서관 내 맘 편한 시간제 보육실 등 센터에서는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셔서 긴급 보육을 이용하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맘싸우구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네, 맘싸우구 장난감 도서관에서도 5주년 기념으로 7월 23일 단 하루 장난감을 최대 5장까지 대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플러스원 행사 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음을 감안하여 이번 5주년 행사에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리라 예상됩니다. 당일 장난감 도서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네, 7월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어느덧 마지막 인사 시간입니다. 코로나에 이어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시어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스타 원선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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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